권선택 대전시장이 현장 시장실 행정의 목적으로 관내 우수기업 시찰에 나섰습니다.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권 시장은 관내 우수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등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권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전은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서 스마트 융복합 산업의 육성과 인프라 구축, 실증화 단지 조성 등 3대 추진 전략을 지속해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권 시장의 목소리